계속해서 백신 수송지원본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불철주야 어디든 국민을 위해 백신을 수송해온 백신 수송지원본부. 지난 100일간의 기록을 한번 되짚어봅니다. 김다영 기자입니다. 5월 27일은 백신 수송지원본부가 수송의 총괄 임무를 맡아 수행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. 수송지원본부가 지난 1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방침에 의거 긴급하게 조직된 이후 한 달간의 창설 준비를 마치고 국방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직제가 변경되며 공식 창설됐습니다. 지난 2월 24일 첫 백신 수송 임무를 시작으로 100일 가운데 60일을 수송 임무에 전념했으며 현재까지 수송한 누적 물량은 약 1,080만여 회분에 이릅니다. 서울국립중앙의료원과 천안, 양산, 광주 등 4곳의 중앙과 권역예방접종센터를 비롯해 270여 개의 지역예방접종센터와 1만 5천여 곳에 이르는 위탁의료기관 등 수송지원본부가 백신을 전달한 기간은 누계 2만여 곳이 넘습니다. 차량과 수송기, 헬기와 선박 등 백신 운송수단도 다양했으며 투입된 군과 경찰 차량은 약 4천여 대, 인력은 약 만여 명에 달합니다. 백신은 제주도에 18번, 울릉도와 백령도엔 각각 4번, 연평도는 2번을 포함해 전국 2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전해졌으며 이동안 누적 거리는 약 8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둘레 20바퀴를 동거리와 같습니다. 이들의 백신 수송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백신 유통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며 백신 수송 용기의 이상 여부와 보관 적정 온도를 실시간 확인해 폐기되는 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. 또한 군경 합동호송관, 전용차선 이용과 교통 CCTV 관제 등 수송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백신 유통이 되도록 했습니다. 범정부 조직과 민간업체까지 연계한 임무 수행으로 백신 수송과 호송, 경계 지원 등 기관 간 통합 역량과 대응 체계도 발전시켰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유통으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이끌어냈습니다. 수송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군과 경, 소방이 백신 유통 임무에 많은 노력과 역량을 기울인 결과입니다. 수송지원본부는 올해 후반기 더 많은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전반기 임무 수행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어질 임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 국방뉴스 김다은입니다. 국방뉴스 김다은입니다. 김다은 us